프랑스 최남단에 위치한 프로방스에서 로제와인은 총 생산량의 88%를 차지하며 레드가 9%, 화이트는 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로방스의 로제와인은 전세계 로제 생산량의 거의 10%를 차지하죠. 프로방스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포도나무는 연평균 기온이 14.5도와 연간 약 3000시간의 햇빛을 즐깁니다. 또한 길고 건조한 여름과 론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미스트랄바람이 이상적인 수확조건을 제공하면서 해충 및 곰팡이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데요. 그리고 완만한 경사지부터 산맥의 언덕까지 프로방스의 지형과 토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방스의 주요 적포도품종은 그르나슈, 생소, 까리냥, 시라, 무르베드르, 까베르네 소비뇽 등 그리고 총포도품종은 클레레뜨, 위니블랑, 세미온과 롤 등입니다. 프로방스에는 9개의 AOC 와인 생산 지역이 있으며 현재 총 생산량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프로방스 전체 포도밭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등급 명칭인 코트드 프로방스 AOC는 로제 와인이 생산량의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프로방스 서부는 두 번째로 큰 지역인 코토, 덱산 프로방스 AOC가 지배하고 있으며 미스트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 레보드 프로방스 AOC는 주로 레드 와인을 생산함으로써 차별화되죠. 그리고 약간 높은 고도의 포도밭이 조성되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코토, 바로와, 드 프로방스 AOC와 돌과 석회질로 구성된 척박한 토양에서 최고의 무료배드를 생산하는 방돌 AOC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방스 최초의 AOC를 획득한 가시스 AOC와 벨레 AOC, 팔레트 AOC, 그리고 가장 최근의 AOC를 획득한 피에르베르 AOC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